여러분들 유튜브가 날 억가하는 것 같아요 어제 찹찹찹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아니 밈 영상이 노따기라뇨 진짜 유튜브가 아니 세상이 날 억가해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날 억가해는 어디서 온 말일까요? 일단 세상이 날 억가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억가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억가는 억지로 까다의 줄임말로 비판 또는 비난 등의 경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 억가하지 마라 라는 말로 사용하였다고 해요 이러한 억가라는 말은 2000년대 이후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1인 미디어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그 대상을 끌어내리거나 루머를 만들기 위해 프로 불편러나 안티팬들이 억지로 까내리는 일들이 생기면서 방송인들의 이게 억가하지 마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억가가가 현재에는 상대방이 사람이 아닌 게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억울하게 당했다의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커뮤니티나 게임 또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세상이, 게임이, 유튜브가 등을 날 억가해 라는 말 앞에 붙여서 세상이 날 억가해 등으로 억울함을 표현하는 자기 주관적 억가 방식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유튜브가 날 억가해 진짜 알았죠